나루토츄 말아요? 징깽바나 떤바라 뻥 저는 본 적이에요 비용지의 디오는 면의 목표라 단순한 대상은 하이쇬 랄팍 빅가의 빅라 빅뽀 빅라 빅뽀 럴은 빅라쥬 그 악정 가느 뱃라씨 there's no more other fantasy yeah yeah small chicks and the dry pigs kiss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boys and big friends 뭐야? 왜 이렇게 용지의 하이쇼 선거 증 요판 랄와 디오 합소 스몰그러움 MV 상의의爱情戏 다 매지 용지 지옥 디오 일컬진 조회 하이쇼 산다 10만 8천 리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리 와봐 아니 무대할 때도 어땠냐면 계속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데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당신이 잡게 끼웠어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완전 머리 유지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목숨가지고 막 3절엔 듀엣이잖아 아 그쵸 그쵸 듀엣이죠 그래서 그런 무대 있잖아 이제 같이 하는 게 모습이 이제 보기도 좋고 네네네네 같이 약간 시너지도 날 수 있고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데 영지가 이렇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요 아 좀 보라고 그랬는데 가라고 아니 근데 하듬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눈을 맞추고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노래할 때 성대가 좀 떡두꺼비처럼 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투덕삼툭을 만들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부상스러웠다 제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그... 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화벙이 주연 양인통의 하이디라우 제가 사랑하는 영지 영지에서 장렬할라우 랴할라우 우다우 배털 진리 나는 내가 데려간 모든 하이디라우 친구들 중에서 제소스를 먹도 눈 안 뒤집힌 사람 없었다 눈 안 뒤집힌 사람 없었다 뭐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만 가자 같이 한번 가자 직원분들이 부산하이디라우 가면은 갑자기 문을 똑똑 영지씨 저희랑 댄스 배틀 한 번 하실래요? 나루토춤 알아요? 징깽바나 떨미라 랍스포 그거를 다섯 명이서 직원들이 그러면 그걸로 막 박수 더 많이 받는 쪽 이기는 그런 댄스 배틀 안 해보셨죠? 거짓말이지만 지금 거짓말 진짜 해본 적 있어요 하필 열엏 가 etiquette beh원 하필 열어보 step 엔치 주환 아 아 아 아 아 아